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년 한 6개월 정도, 3년 6개월 정도가 돼갑니다. 이 2020년도 4.15 총선 문제만 보면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정말 참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선거가 본격화되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서 7번의 이름받을 공직선거를 분석한 다음에 발견한 사실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손을 잡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해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강서구 같은 경우는 2016년이 조작이 없었고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에서 조작값 40% 2020년도 4.15 총선 강서구, 김태우 출마, 진성준 대결구도에서는 조작값 35% 2020년도 3.9 대통령선거에서는 조작값 25%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각각 25%를 훔쳐가지고 여러분들 이재명학회 대해주는 전산조작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선거에 열었을 때는 미래통합당의 국민의힘의 김태우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현이 맞붙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작값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조작값 15%라는 것은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치지만 실질적으로 15장을 훔치고 15장을 더해주기 때문에 30장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조작값 15%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조작값 기준으로 50% 정도의 득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한 34%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이 선거인 명부 기준으로 7.5%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15%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32% 정도의 조작을 해가지고 50% 정도의 득표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가 갖고 있는 건 지금 150%의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동별로 50%를 다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면 더불당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전산조작의 핵심입니다. 전산조작은 눈을 부럽뜨고 현장에 투표소 개표소 이름도 감시를 하더라도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의 가장 중심에는 선관위가 주도하고 있는 전산조작을 직시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유다 핫바지라고 봅니다. 윤 핫바지. 윤 핫바지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혀 이 문제를 안 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선거 폐교 이후 첫 행보로 선관위 해킹 대응 tf 구성을 주면 선관위 여러분 해킹 대응 tf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를 내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여러분 tf를 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도둑질을 했는데 왜 김정은이 함께 여러분들 뭐죠? 덮어 씌우는 거냐 이야기죠. 이렇게 비겁한 겁니다. 한국의 남자들이 이렇게 비겁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천벌을 받을 놈들인 겁니다. 천벌을. 대통령실 여름 분위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참모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을 겸허히 쓰여야 하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국힘당이 당대표 경선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러분들 책을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까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결국은 이렇게 작은 악을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한국은 거의 뭡니까 일당 지배체제 더블당 하에서 지배를 받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길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해서 계속해서 조작값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요. 이제는 대통령의 나발이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처럼 이런 조작을 한 것은 뭐 저는 최대한 40% 정도까지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작가 기준으로 50%까지 육박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 40%는 조작 안 하겠냐 이렇게 봤습니다만 20%만 넘으면 그냥 무난히 당선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40%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이 문제 여러분 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전혀 기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봤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다 끝난 게임입니다.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자라온 과정이나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면 손을 놓은 상태에서 총선을 대패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야무지게 조작을 해가지고 넘길 겁니다. 무슨 뭐 앞으로 몇백석을 차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한국이 더불어민주당 지배 1당 지배체제를 가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정권을 바꾸겠습니까? 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나 지도층들이 제가 딱딱한 것은 논리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라. 다음에 총선이 이기면 계획을 한다는데 총선을 어떻게 이기노? 무슨 수로 이기노? 10월 10일 날 보궐선거를 조작가 기준으로 한 50%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승부를 만드는데 2024년 총선을 어떻게 이기노? 2027년 대선을 어떻게 이기노? 결국은 뭡니까? 좌파 장기 집권이 고차가 된다는 겁니다. 설마 설마하는 분들이 있겠죠. 미래 일이니까 누구도 예단할 수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좌익들이 결국은 한국을 탈취하는구나. 조선 사람들이 결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비겁함으로 일관한 그 끝에 결국은 나라를 넘기는구나. 너무나 억울한 것은 나라가 넘어가는 것이 뻔히 보여서 이렇게 먼저 아웃성을 치더라도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정신 승리로? 전산 조작을 해가면 뭡니까?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승부가 이러면 결정되는데 무슨 수익이 기노? 그래도 우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잘해가지고 윤석열 치하에서 세 번 정도 부정선거가 일어났냐? 그래도 문제 없을 겁니다. 세 번 부정선거가 일어났나 두 번 더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겠냐? 사람이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야 되지만 세상사를 그렇게 생사가 갈린 문제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나 대충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나라가 흥하고 만화하는 일이고 백성들이 독재체제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랫동안 입을 다물었지만 참 야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속담이 그대로 떠오른 겁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놈들 가운데 실속 있는 놈이 없다 이야기죠. 허우대가 멀쩡한 놈 가운데 일 똑바로 처리한 놈이 더물다는 것이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을 나무라는 것은 사가미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책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가 침략을 당했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국가의 이름 국가군 최고 통수지 않습니까 외침이든 내침이든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침묵하냐 이야기죠. 본인 치하에서 어떻게 세 번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나냐 이야기죠. 본인 치하에서 세 번이나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갈수록 부정선거가 심해지는데 본인이 입 닥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검태를 두른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지 않습니까 헌법의 이름 규정한 대로 대통령이 책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영통이름들을 보존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사감을 가지겠습니까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덕을 보겠어요 내 이야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놈치고 일 제대로 하는 놈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참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가지고 공병호 tv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그렇게 송출량이나 이런 부분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안 오르지 않습니까 2천 명 이상이 안 오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참 고생 무진장합니다. 베네수엘라 보고 남이야기라고 하죠.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선거 부정 문제. 그러나 이제 어떻게 꼼짝 달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냥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다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안 빠지려면 국민들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부정 선거 문제를 상반기에 다 정리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